대한민국 엔지니어상 9월 수상자로 김훈석 현대중공업 부장과 김순석 주식회사 이다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현대중공업 김훈석 부장은 해외기술에 의존했던 선박용 디젤 엔진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김순석 대표이사는 높은 내구성과 밀폐성을 가진 새로운 구조의 창호 원천 기술을 개발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TN,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월 수상자를 선정합니다.